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수제비눈 만들기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강진지역 어르신들을 소개합니다. 가을 여행의 명소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14일 현재까지 해남군은 65억 원, 진도군 의심면은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채묘시설 가운데 45%가 파손됐고, 벼와 가을 배추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농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19국제농업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이번 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20개 나라, 380개 기관단체가 참여합니다. 여성농업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 등 5마당으로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주재관인 여성농업마당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여성과 청년의 성공 사례를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과 바이어가 모여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에도 진행됩니다.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1원에서 국내외 관람객 45만 명 방문을 목표로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나주, 담양, 화순 등 6개 시군, 천여명의 여성과 220개 구인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잃었습니다. 현장체험관과 면접준비관, 직업체험관, 창업지원관, 취업홍보관, 경력단절애방지원관 등 65개 일자리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지난해 4차례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 758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르신들이 활력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천연수제비누를 만들면서 활력을 충전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화합, 용돈벌이까지 가능해 반응이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르신들은 한 달에 열흘 정도를 이곳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는데 한 달 수입이 27만 원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으로서 약 20명으로 구성해서 그야말로 친항정적인 그러한 비누를 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미래 행복을 추구하면서 수제비누 제조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는 665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르신 4만 2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 사회서비스, 시장형 등 다양합니다. 또 전라남도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을 1,160억 원에서 1,285억 원으로 125억 원을 올렸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친구들과 함께 일해서 외롭지 않고 용돈도 벌 수 있어서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특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반영한 수제비누 만들기, 실버카페, 버스킹 등과 같은 시장형 사업 확대로 일자리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가을 여행의 명소 순천만 국가정원의 가을색이 짙어지면서 낭만적인 여행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가을 속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순천만 국가정원이 고운 빛깔의 가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너른 들판에 분홍빛 융단이 깔렸습니다. 여러의 사립과 애플 핑크뮬리 글라스입니다. 가을 바람과 어우러져 장간입니다. 관람객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인생샷 찍기가 한창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참 위안이 되고 행복합니다.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국화와 코스모스도 청초한 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가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랜드마크인 호수정원, 은빛 억새도 정원의 가을 분위기를 한껏 더합니다. 어린이 형꽃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 정취를 더해줄 체험행사도 다양합니다. 한평정원 웨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평정원 박람회는 50여 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꼭 여기 들리시면 볼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화로 꾸며진 정원에는 고향으로 떠나는 추억여행을... 천만 송이의 가을꽃으로 색칠한 순천만 국가정원.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향기 그윽한 가을 정원의 추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토종뉴스 박혜지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토종뉴스 박혜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에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에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전남은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모두 3건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다 보니 관련 법률상 지역의 건설업체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는 법률에 따라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17개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제335회 전라남도의 임시회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라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에 농축산식품국 등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출연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전남 농어부 활성화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상임위원들과 최선을 다해 심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농어부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정비와 삶을 줄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91억 원이 증액된 8조 3,157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전라남도 행정심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교육청 섬지역 교육진흥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지난 15일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장애인 동고부부 합동결혼식, 어울림문화축제가 펼쳐져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제2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2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어린이음식체험관, 귀농귀촌인, 청년창업인 등이 참여한 남도장터, 전남 22개 시군의 고유한 단품요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남도음식 피크닉홀, 남도음식명인의 남도별미방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어르신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2세 이하 어린이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신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국제농업박람회를 비롯한 여러 빛깔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가득한 전남의 축제장에서 멋진 추억 하나를 맘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중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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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